영어 김재훈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내년 2022년을 대비한 영어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5과목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편으로 평가받는 영어 시험에 대한 단기적인 합격을 위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설명 과정을 잘 들어두시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올해 2019년 시행됐던 시험을 먼저 보시고 시험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9년 국가직 영어 4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나책형 기준으로 문법, 5위, 독해, 생활영어 내 영역이 일반적으로 출제되던 문제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보셨는데요. 문법과 5위 문제는 4문제씩, 독해가 10문제, 생활영어 2문제가 출제되는 일상적인 패턴을 그대로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를 본다면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샤이오브와 같은 이게 좀 어려운 표현 몸하기 전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묻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였고 그 외에는 일단 기존의 기출 문제 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5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온 모든 단어가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에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직렬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진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3문제 빈칸 2문제, 일치, 불일치 2문제 글의 흐름, 즉 무관한 문장 골라내는 문제와 순서, 문장 넣기 각각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생활영어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 관용표현이 그대로 사용돼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약간 중간 정도의 난이도 여기까지는 조금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치러진 2019년 지방직과 교행영업 A체킹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나마 문법 같은 경우는 세기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법은 일단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문법은 굉장히 무난한 편으로 출제가 됐고 특히나 메리 다음에 전치사가 붙지 않는 용법 같은 걸 묻는 것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장 쉬운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문법은 그러니까 어휘도 보시면 어휘는 여기서 보시면 Exhum이라든가 Excavate, Shure, Utter, Keep, Obriest 등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졌지만 이 틀까지도 크게 기출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독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난이도 극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이번 지방직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편하게 부는 주제 요지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한 문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빈칸 관련된 것이 네 문제 연결사 문제가 네 문제 일치 불일치가 세 문제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이 조금 많이 나왔고 글이 잘 읽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총 열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거기다가 고득점을 막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생활영어인데 지금까지 생활영어는 거의 이제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는 약간 보너스 트랙으로 보통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페이백 같은 거를 묻는 페이백이라는 환매 정책 같은 걸 묻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상당히 좀 평이한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지방직보다 거의 점수 폭락 점수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거의 한 1, 20점 정도는 떨어지는 정도로 지방직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울시 문제가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행정문제와 문제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날짜는 올해부터 통합이 돼서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 잠깐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거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직보다는 확실히 쉬웠고요. 문법이 조금은 지방직 대비해서 자세히 올라갔지만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나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직보다 오히려 문제가 조금 쉬웠다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직에서 뛰어올랐던 난이도를 좀 대비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에 대한 특징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2020년 영어 보세요. 시험 트렌드라고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들은 독해 영역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자 문법과 어휘부분을 기출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에 독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독해 지문이 모두 생소한 지문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잘 안 읽히는 질문 특히나 글의 시작 첫머리에 어려운 단어를 배치를 만해요. 그래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파트도 독해입니다. 문법과 어휘부분을 기출 문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 잘 정리를 하신다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구문독해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수험 준비하실 때 기본반 수업에서 일단 수준을 정확히 이해라. 기본반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 기본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제가 구문독해라는 말을 썼는데 학생들이 독해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한 문장과 답지의 독해 문장이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좋게 말하면 통독이죠. 대충 문장 전체 넘어가는 방법은 현재 출제되는 시험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희가 독해를 풀기 위해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한 문장을 한 문장 독해 그리고 단락을 독해하고 실전 독해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과 어휘 파트는 기출 문제를 통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년 시험을 했으면 무조건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비율 자체가 높고요. 절반 이상의 독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도도 어렵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니까 개별 전부 다 과정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고 나시면 여기 이제 심화 이론도 있죠. 심화 이론의 개별적인 포인트 여기 있는 걸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화 기본이 되고 심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테마별 자기들이 약한 부분을 테마 단가로 보충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을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실전적으로 동영 모의고사를 마무리하시면 전반적인 1년 커리큘럼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기본 이론에서 뭘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낮은 난이도겠죠. 기본 반응이. 여러분 처음에 영어를 수강하시면 가장 먼저 수강하시는 과목이 바로 기본 이론인데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과 아직 이론이 좀 부족하던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기본 교재를 2강씩 출제하고요. 수업하고 난 다음 주에 반드시 첫 시간에 했던 문제와 같은 기출 문제를 풉니다. 15문제 정도에서 풀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문법 마인드맵이라 되어 있는데 문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제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한 것을 제가 한 장 정도를 해서 정리해 드리니까 수업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는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영어의 기본이 약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반을 수강하고 나시면 이제 심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투앤투고 보통 투앤투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투앤투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법과 어휘 같은 거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총정리합니다. 또한 구문독회도 기출 지문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하겠고요. 문법 모의고사하고 독해 모의고사 즉 10문제가 출제되는 독해 시험과 똑같은 패턴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순환되지만 매 순환마다 문제가 다릅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는 문장이 출제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푸셔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상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반을 수용하겠거나 이제 실전감각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대상이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이틀에 걸쳐서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 단과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발 어휘라든가 오키도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어발 어휘는 어휘겠고요. 오키도키는 독해와 어휘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독해의 비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것은 투앤투에 대해야 되겠고 테마 단과에 대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어발 어휘는 학생들이 어휘를 잡고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천 개를 암기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암기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근접사를 통한 과학적 방법을 암깁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여러분 설령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추론해 풀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니 보이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파지티브를 지워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보고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 이 수업 시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키도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같은 경우는 10년 아래서 나온다고 했고요. 독해도 기출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사서 푸실 때는 밑에 나오는 선지가 보기 선지가 실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이라든가 기출 먼저 보시면 선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그 선지에 대한 것은 역시나 기출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고요. 자 수강 대상은 당연히 기본반과 실전풀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어휘독회가 어려운 학생들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 테마 단과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문어발 어휘랑 오키도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1년에 이것도 한 6개월 정도씩 이것도 한 6개월 정도씩 그래서 순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3번 3번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전부 다 바뀌고 여기도 문제가 다 바뀝니다. 기본 내용만 비슷하고요. 자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자 10년간 출제된 아까 기출 문제랑 다릅니다. 아까는 주로 지방직과 국가직 여러분들의 테마 단과와 투앤드 시간에는 지방직과 국가직 교행 같은 직접적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직렬의 문제를 풀어보고요. 기출 문풀 시간에는 일반 행정 교행 뿐만 아니라 7급, 서울시, 법원직, 국회직 등 전 직렬에 대한 기출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영 모의고사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거 실제 기출 예상 문제를 동영으로 만들어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배분 연습도 되게 중요하고요. 총 8주간 매주 4교시를 진행하고 1, 2교시는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요. 3, 4교시는 실전 동영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대한 어떻게 나오는지 필요한 학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필수 수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앞에 있는 강좌도 필수겠지만 기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험에 대한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11월과 12월에 시행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1월과 2월로 가면 이제 기출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예상되는 문법의 독해 문제를 유형별로 문법 문제, 예상 문제, 어휘 문제, 예상 문제, 독해 문제, 예상 문제 하고 또 실전 동영입니다. 제 수업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이 시험치기 직전까지 실전 동영이 6개월 가까이 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 동영 문제가 1회가 되겠고요. 8주간 4교시고요. 1, 2교시는 단원별이고 3, 4교시 실전 동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반, 심화반은 모두 수강한 학생과 실전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즉, 영어라는 것은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유지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있는 동영입니다. 3, 4월 그리고 지방직 준비하는 학생들, 교행 준비하는 학생들 5, 6월까지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문항숙자 길이까지도 제가 다 맞춥니다.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과 거의 동일한 유형을 치르는 동영 모의고사 2회고요. 저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다소 높입니다. 평상시에 높은 난이도를 풀어야 시험장 가서 문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교시, 1, 2교시도 1회, 3, 4교시 2회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실전 단원 기출을 하는 과정에도 심화와 테마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계속 따라가는 게 좋고요. 수업에 관한 질문을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론은 당연히 여러분 학원에 처음 듣는 수업이고요. 심화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와 실전 문제를 만나는 것 그리고 테마 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기출과 단원과 실전 동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년 4월과 6월에 치는 시험에서 최적의 효과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그런 커리큘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짧은 시간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커리큘럼과 잘 결합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